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창업했잖아. 창업가로서 너무 힘들 땐 회장님 창업하신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한번 지원해봐 입풀어 가야 돼 많이 죽게 하여튼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개장 상황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대략 3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체크하고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보고서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다올 투자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돼서 그게 거기예요? 다올? 다올로 바뀌었던 거예요 뭐가 뭘로요? KTV KTV?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관련이 없거든 그건 예전에 권성문 회장이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거든 테이크오버 한 회사라서 그 인상을 딱 없애기 위해서 다올 투자증권이 됐다? 네 투자증권? 증권회사예요? KTV 투자증권이 있잖아 김한진 박사님 계시다 아 원래 이제 사명회사죠 그 회사가 다올 투자증권이 됐구나 저도 좀 놀래가지고 보고서 보다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올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올해 이제 주택공사 있잖아요 LH가 올해 아파트용지 110필지를 좀 공급해서 좀 늘릴 것 같다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투기 사태 때문에 LH? 공급을 못했잖아요 제대로 사실은 그래서 공공분양이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59필지 대비해선 한 80% 중간 110필지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을 때는 110필지를 가구수로 환산을 하면 한 6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보다 늘어나는 게 72필지 정도 되니까 4만 가구 정도 공공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LH항 주택수지에 강점 보유한 중소형 건설사도 주목해보자 라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출발을 좀 했는데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도 좀 좋았기 때문에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데요 2.8% 오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증권사 한 5, 6군데에서 보고서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군데에서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우려감이 큰데도 1분기 이익 전망치를 견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주가 상향 소식 나오면서 한 3%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한 0.4% 상승했고 SK하이닉스가 1.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좀 올라가는 영향을 좀 받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3% 오르는데 아마 그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2분기경에 삼성전자 쪽에 OLED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이제 한 기사가 좀 있어서 오늘 좀 상승폭이 큰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이제 셀업체가 강세를 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하락하는 쪽은 페노션이나 이제 금리 오를 때 좀 상승을 했던 KB금융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고 어제 CJ제일재단 같은 음식료도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뭐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크게 빠지는 기업들은 눈에 띄지는 않고 대부분은 좀 강세 보이고 그리고 건설업종 중에서는 DLENC가 오늘 5% 급등하는데 100% 무상증자가 있겠군요 이게 DLENC의 최대의 단점이 좀 너무 주주가치 좀 인색하다 배당도 많이 안 주고요 좀 주주 환원이 좀 약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일단 무증을 했다는 건 좀 이런 좀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 가까이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게 좀 코스피에서 평균권에서도 되게 호평을 했네요 DLENC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주조 환원 정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포인트 일단 견주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상승폭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좀 하실 수 있는 건 삼성자가 좀 생각보다 좀 약하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인텔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게 되면 만약에 좀 부담이죠 그게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어제 오후장에 미리 나스닥 선물 올라가는 걸 선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상대적으로 탄력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래도 상승 종목은 한 488개 될 정도로 좀 상승 종목이 많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포인트 0.55% 937포인트까지는 올라섰고 상승 종목이 884개 하락 종목이 361개로 분위기는 굉장히 좀 견주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네페스라는 반도체죠 한 3% 올랐고 오스코텍이 한 2.8% 또 SFA 반도체, 원익 IPS 대부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상승폭 좀 상위권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거는 헬릭 스미스, ABL 바이오, 파마 리서치 같은 약간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섹터가 일부 좀 빠지고 있다 그러면 뭐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팔고 있고요 730억 정도 코스닥도 한 4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만 조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좀 계속 삼성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매도의 좀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투자들도 여전히 좀 보수적입니다 오늘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화학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수는 좀 올랐는데 개인만 좀 매수하는 그런 좀 상황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좀 강세 보이면서 2차 전지 이제 생산 업종 이쪽이 좀 강한 편이고 IT 대표주들도 오늘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SDI가 좀 강하면서 좋은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기관들이 좀 산다는 아까 유명한 분석이 있었는데 코트적으로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좀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산주도 오늘 좀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어제 강세 보였던 수산주는 좀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한 종목이 워낙 좀 강해서 업종 전체로는 좀 플러스를 보이는데 일부 좀 밀리는 수산주도 있어서 수산주는 좀 종목별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좀 부진과 달리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3D 랜드 소부장, 반도체 장비 이쪽 관련주도 괜찮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모처럼 강세를 좀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우주항공 이런 섹터도 좀 견조한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국제효과 좀 빠지면서 LPG 관련주, 철강 중소용주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죠 그래서 이쪽이 좀 빠지고 있고 여행업종은 오늘 좀 혼조세인데 어제 그 노랑풍선이 관리 종목에 좀 지정이 돼가지고 아, 결국은? 네, 노랑풍선이 모드톤은 좀 벗어났어요 매출에 관심이 맞춰가지고 벗어났는데 노랑풍선은 커트라인을 못 넘겨가지고 일단 관리 종목이 편입돼서 노랑풍선 정말 잘 나갔는데 노랑풍선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 조정이 나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리오프닝주가 좀 셌는데 한국은 조금 약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전지 오랜만에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하고 LG디스플레이가 좀 강하면서 LG그룹주가 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섹터는 그냥 강부압 정도 유지하고 있는 특징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건설이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군요 DLENC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 이쪽이 좀 강한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그닥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지금 힘을 못 받으니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나네요 네, 마이너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주가 올라간 게 오히려 삼성한테는 그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쪽으로도 악재가 있고 파운드리 쪽도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또 뭐 리포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1분기 화학업종 이제 실적 프리뷰 자료가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백영찬 연구원님이 써주셨고 복합 정제마진, 정제마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23년까지 구조적인 강세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데 그 이제 가격차죠 그게 이제 정제마진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증설이 별로 없대요 정유사들이 증설 잘 안 하고 중국은 티팟이라고 중소형 정유사 수출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못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은 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수요는 좋은 게 이제 항공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유기업은 실적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 만드는 기업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들어간 청가제 있잖아요 타이어에 이제 물성을 좀 강화한다거나 그런 청가제 만드는 기업들도 이쪽 타이어 코드 업황이 굉장히 좀 좋나 봐요 지금도 타이어 코드가 효성이 원래 효성하고 코오롱인도 많이 하죠 효성 점단 소재 두 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용 동박 이제 동박 만드는 쪽도 수익성이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범용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지금 유가 상승에 좀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가격 정가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쪽은 증설도 많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애틀렛 만드는 기업들 롯데케미칼 대한류와 이런 쪽은 유가가 좀 하락을 해야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화학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중권의 이은태 경고님이 자료를 하나 어제 적어주셨는데 백악관에서 긴급회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 앨런 재무장관 러먼도 상무장관 설리범 보좌관 그다음에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BOA 메릴린치 이런 CEO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아마 에너지 공급 관련된 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비공개라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바이든의 고집이라는 내용인데 바이든이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기업을 굉장히 맹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쪽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국제 효과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쉐일 오일 투자 많이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입장이 강경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신재생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제 효과는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이든이 어떻게 풀지는 지금 바이든이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뉴스를 통해서 기회를 잡아본다고 하는데 설립원 보좌관이 25일 오늘입니다 미국과 EU가 아마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마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나 봐요 신재생 에너지네 그거랑 여기서는 LNG 공급 미국이 천연가스를 많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유럽에 LNG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 그게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지금 이번에 다 정상회담에 참석을 할 텐데 아마 유럽과도 말씀하신 대로 대체 에너지 합의 로드맵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먼 회장이 어제 회의에서 에너지 마셜 플랜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셜 플랜이 옛날에 1947년에서 51년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원조했던 거 있잖아요 2차 세계를 그거를 좀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해서 미국이 유럽이 좀 원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어떻게 탈피하는지 그 뉴스들이 아마 주말에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군요 역시 삼성전자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힘이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네이버도 좀 약하고요 현대사료, 현대사료 어떻게 하실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만 잘 나가는군요 네, 2차전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사 왜? 상해? 또 상해? 거의 민주식이구만 오늘도 상한 것 같아요 지금 5일째인가요, 지금? 5일째? 네, 오늘도 상한 것 같습니다 3배 낫네? 3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3배? 3배 더 낫죠 3배 더 낫죠 그게 예산 못하시네 18,000원짜리가 거의 7만 원 같습니다 18,000원에서 7만 원은 3배 아니야? 3배 넘죠 넘나? 한참 넘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요 정프로는 그런 걸 한 5배 올랐다고 그러고 우리 한 3배 올랐다고 그러고 남의 떡을 뭘 그렇게 보시나 아, 현대사료 현대사료 축하드립니다 아, 어떡해 아, 오늘에도 들어갔어요 아, 현대사료 이런 걸 어떻게 사는 거지, 현대사료는? 아니, 미리 안 샀으면 못 사요 이게 시초가부터 그냥 사안가라서 살 수가 없죠 야, 그러지 마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안냅 산 사람도 있어 아, 안냅 안냅은 어떻게 됐죠? 어제 뭐 쫙 수직 낙하해버렸지 지금 어떻게 됐나, 안냅 JP모건이 주식을 거의 다 처분했다고 아, 그거 100억 벌고 100억 정도 신고했다고 아, 진짜 진짜 장애한 사람들이야 안냅 오늘도 좀 빠지고 있네요 한 2% 자, 그리고 뭐 화폐, 금융자동화, 푸른기술, 키오스코 이런 업종 테마가 좀 또 뭔 일 있습니까? 글쎄, 뭐 그쪽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도 지금 네, 맞네요 금융자동화 쪽에 오늘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 한 번 꺼낸 적이 있었잖아요 화폐 이제, 디노미네이션인가요? 이렇게 좀 낮추는 거 아, 리디노미네이션 네, 리디디메이션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던 테마주들인데 뭐, 최근에 그런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디지털 화폐, 뭐 이렇게 CBDC인가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인 적은 있었어요 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푸른기술이 원래 저거 하는 건데 원래 저기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만들고 아, 그래요? 원래는 아, 그 저 찍고 들어가는 옛날에 내가 2000년도에 비상장 투자했던 기업인데 맞습니다. 김필원님 말씀대로 영무자동화, 그쪽 철도 지하철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보이세요 내가 모시던 과장님 친구분이거든요 네, 확실히 이게 아, 연륜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네 이 김필원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또 박세익 전문의 세 분이 그 연륜 쌓으신 분들 세 분의 지혜가 담긴 책 그 책 이름이 뭐였죠? 변화생존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인지 앤 출판사 대표한테 지금 엄청 저거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안 나가네요 세 분을 동원했는데 이렇게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참 네, 변화와 생존 지금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이 다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 사지는 않아요 없어서 못 사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다 살 수 있다 변화와 근데 내가 진짜 이 회사 있잖아요, 푸른기술 2000년 초반에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회사가 있다고 상장하기 전에 산 거야 푸른기술 있잖아 상장해서 한 5년 이따 팔았나? 하여튼 그렇게 크게 먹지는 않았는데 언제 팔았는 줄 알아? 이게 아, 그 다음에 한참 지난가? 이게 갑자기 무슨 테마주가 됐었어 이게 안철수 테마주인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한 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다고 기억이 나네 한참 오래 전에 네, 네, 네 뭐, 이천 한 8, 9, 9, 9, 10년 뭐, 10년 요즘에 이제 막 그, 그, 어디 예능 프로 나오고 뭐 이럴 때 쫙 한 번 뜰 때 그 때였는 모양이죠, 그러면 뭐, 하여튼 그렇다고 자, 추억 소환 한 번 했고요 자, 장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네 말씀드리면 그, 신한에서 아마 오늘 소부장 그,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 것도 이 보고서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 채도현 애널리스트가 한국의 소부장 이제 두 마리 토끼 이런 좀 제목인데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그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 디렘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설 요구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좋고 특히 이제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랜드 플래시만 해도 이제 막 200단 이상 적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장비나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재 부품 장비 회사의 긍정적인 것 같다 그리고 한일 소재 수출 금지 사태 예전에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국산화 이제 밀어붙였죠 그래서 한국 장비사들의 이제 기술력도 많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히 보지 마시고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은 구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옛날처럼 메모리 사이클에 집착은 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구조적 재평가를 기대해보시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신한증권의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이라고 저희가 또 피해갈 수는 없겠죠 시작해 시작 한번 할까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일단 이것 때문에 계속 살 필요는 없어 아니 그런 건 안 합니다 저는 뭐 징징이 이 코너 때문에 자기가 주식을 계속 사서 물릴 필요는 없다고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 사고 또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주말도 다가오고 많이들 또 알려진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때 호텔이었다가 모텔 그리고 이제 여인수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지금 약간 장급여간 어느 정도야 지금 장급 정도 올라온 거야 장급 정도 올라왔죠 호텔신라 아 호텔신라 이게 제가 한번 물을 탔어요 작년 제가 6월인가 한번 거의 곡지 찍고 10만 천원인가 10만 2천원쯤에 한번 사고 그리고 9만 한 5,6천원 떨어지길래 한번 사고 그래갖고 그 분할 매수 그 종식을 제가 살렸죠 그래서 9만 8천원까지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단가를? 네 매수 단가 지금 7,89에요 7만 8,900원 7만 8,900원이요? 응 아 뭐 이렇게 놀라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왔네 아 그러니 나는 7만 초반대 기억이 좀 있어갖고 아 그래요? 7만 8,900원이야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요 이번 주말에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 티켓이 있어서 4월 1일 만기가 있어서 9만 8천원이면 4월 1일 만기가 있어가지고 2만원 와서 자고 우리 정프로의 이 호텔 신라 투자가 제대로 돼 있는지 네 가보고 거기 또 뭡니까 면세점에도 한번 쓰여 구경 살 자격은 없으나 사람이 얼마나 많지 제가 이게 작년 6월쯤인가 할 텐데 작년 6월 7월 뭐 이럴 텐데 아마 오미크론 나오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그때 막 충만했습니다 그때 다들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아니 어차피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국은 여행 갈 거고 결국은 면세점 갈 거고 호텔 사람들이 숙박할 거고 이거 안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호텔 신라를 그때 난 기억이 난다니까 누구누구가 좋아했는지 다 기억나 아 그래요? 그래서 나 작가 살 뻔했어 아 들어가서 다 안 들었겠구나 솔직히 솔직히 얘기 되는데 그래서 딱 할까 했는데 안 했지 안 했어 왜 안 했는 줄 알아? 왜요? 아니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진짜 이거 호텔 신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텔 신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개잖아 면세점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호텔이 있잖아 호텔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장충동이 있거든 호텔 신라가 괜찮아요? 쭉 내가 이제 집이 용산이라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해 그리고 남산을 내가 자주 가잖아 호텔 신라가 보여 근데 이런 생각한 적 있었거든 이야 저 호텔 빵이 몇 개나 찼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 저 호텔을 다 채우면 돈을 조금 벌겠네 근데 만약에 손님이 안 오면 저 호텔은 어떻게 하지? 호텔 방을 어떻게 뭐 딴 용도로 쓸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세일하는 것밖에 왔거든 근데 세일을 한 번 하잖아? 그러면 5성급 호텔은 또 약간 또 해보게 하기가 힘들어 세일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제 호텔 아니 호텔 신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 가서 도대체 뭘 하는가를 보니까 내가 호텔 신라에 가서 먹은 거는 망고 빙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 컨퍼런스 룸에 가서 회의할 때 몇 번 봐봐 그래서 면세점 아니면 저거 좀 힘들겠네 호텔 업으로 돈을 벌기는 참 어렵겠다 한국에서 그런 생각이 왜 속으로만 생각하셨어요? 저 건물 저 하드웨어적인 저 건물에 내가 투자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호텔 체인지 늘려가야죠 호텔 신라가 세계적으로 안 됩니까? 방을 판다? 그게 우리나라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 호텔도 굉장히 좀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면세점이요 그러니까 매출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오고요 여기 사업보고서에서 나와 있는데 면세점 쪽이 매출비 중에 지금 보니까 몇 퍼센트? 88.6% 88%? 네 88%이요? 그러니까 면세점 회사지 면세점이 네 그리고 호텔 레저가 12.7%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호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아난티 같은 리조트 회사나 저기 뭐 서부 T&D 그 아시죠? 용산의 드래곤시티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호텔 비즈니스니까 그쪽이 절대적인데 그 이름은 호텔 신라지만 면세점이죠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 아이디어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회사 이름 바꿔야 되겠다 면세점이요 면세점 호텔 비중이 12%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호텔 신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치 아 그러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매출 고정 보셔야 되나 아니 텍스프리 호텔로 바꿔 텍스프리 호텔 아 그 우리 호텔 그걸 그렇게 혐의하지 마세요 텍스프리 호텔 텍스프리 호텔 텍스프리 신라 아 면세 비중이 엄청나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예전에 한참 이제 뭐 아모레퍼시피 LG생활공간 전성기 때 그때 호텔 신라도 전성기였잖아요 그때가 이제 2000 한 16년도 중국 붐 이뤘을 때 소비 막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오고 뭐 사드 전이잖아요 바로 네 네 네 그때 뭐 너무 좋았죠 사실은 분위기가 그때 뭐 중국 사람들 와서 면세점에서 다 물건 사가고 네 이제 바닥 찍었잖아요 근데 면세점 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면세점도 이제 백화점이었잖아요 그동안은 리오프닝의 중심이 왜냐면 면세점 못 가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해외여행이 가셔야 되면 이제 면세점이 더 좋아지겠죠 사실 이건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연구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고 네 해외여행이 가셔야 되면 될 거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중국이 막 셧다운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뒤늦게 지금 막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독일은 또 또 최대치 나왔어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야 되는데 독일 또 최대치 나왔어 30몇만 명 나왔어 아 진짜 근데 가장 문제가 중국 사람이 지금 한국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 거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이 와야만 면세점이 잘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고민해보셔야 될 게 비즈니스 모델상 한국이 뭐 호텔실라 뭐 한때 뭐 거의 전세계 1등 달릴 정도로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하이남 면세점 중국이 자체적으로 면세점을 만들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 모델 상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고 약간 근데 온라인 온라인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모바일 경제 체제에서 대응력을 갖출 수가 없는 비즈니스 모델 아니야? 왜요? 호텔과 면세라는 게 온라인 면세점 메타버스 면세점 하여튼 근데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오프라인 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인 이유가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상단은 좀 제한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비용이 확 줄었어요 비용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 임차료를 이제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인천공항 임차료가 제가 거기다가 인건비도 많이 줄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천공항의 임대료를 지금 매출액 베이스에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아요 매출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오겠죠 근데 옛날에는 정액으로 한 1년에 3천억 줬던 걸로 알거든요 신세계가 거의 4천억 이게 이제 면세 된 건데 나중에 이제 또 장사가 잘 되면 다시 또 받겠죠 인천공항 근데 당분간은 이제 그런 걱정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또 인천공항과의 그런 이제 그 비용 그걸 또 정상화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비용 부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업종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기는 이제 뭐가 또 있냐면요 그 면세 한도 확대 이런 게 이제 또 우리나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해외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 많이 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사다가 못 나가다가 한 번 나가는 막 참았다 나가는 팬트업 디멘드 참았던 수요 그게 한 번에 빵 터지면서 갔다 올 때 가방 막 사지 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또 왜 이렇게 조용히 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건 늘려놨는데 면세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세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살 수만 있는 거지 살 수는 있는데 택스프리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사서 몰래 또 밀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사는 게 더 불리해야 되잖아 그냥 거기서 현대백화점 강남이나 신세계 강남에서 사는 게 더 낫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면세로 사고 포장지랑 택 띄고 원래 갖고 나갔던 것처럼 들어오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한 번 걸리지 개망신이야 그래서 제가 정부로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를 장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금 수익만 내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정말 장기 투자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어떤 쪽으로 그러면 깔끔하네요 그건 뭐 그냥 거의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중국이 열리면 분명히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이건 누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가 될지는 지금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중국이 이제 오미크론도 많이 완화되고 진짜 리오프닝 한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면세점 당연히 수급이 좀 몰리겠죠 그러면 한 번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그럴 때를 좀 이용해서 좀 뭐 수익이 나시면 좀 챙기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장기 투자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굉장히 헷갈려요 전혀 호텔실라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좀 그런 트레이딩이 좀 낫지 않나 네 저는 뭐 전혀 없지 않나 그런데 이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2013인가 14년도에 관세청에서 그 뭡니까 면세 사업자 확대 발표를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신세계 호텔실라 현대백화점 한화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가 되느냐 해서 되기만 하면 그날 상한가라고 기억나죠 기억나요 그때 난리가 그래가지고 난리 나섰어 그래가지고 그게 뭐 사전에 유출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또 소동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다음엔가 그 한안정 그게 돼가지고 네 맞아요 다 망해가지고 반납한 거였죠 한화 한화 투어 이런 데도 다 반납이잖아 한화 두산 여기 다 한화 한화도 있었고 여기도 두산은 저기 동대문에 그래서 내가 그 면세점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신라 호텔이 나쁘다는 얘기 안 돼 계속 나쁜 얘기 하고 계신 거 같아 그러니까 업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너무 이 대외 외성변수에 너무 좌우되네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았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속수무책이잖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도 그걸 어떻게 탁의책을 하냐 이거지 무슨 사업은 안 그래 다 그렇지 아니지 예를 들면 다 그래 그래? 아니 뭐 어떤 사업이든 뭐 전쟁 나면 다 박살이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투자해 전쟁 위험에 더 오르는 데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뭔가 현상을 타개하고 그럴 정도의 어떤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면서 부하치를 창출하는 기업인가 내가 그때 느꼈거든 그래서 나는 앞으로 투자할 때 그런 정도의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내가 왜냐하면 내가 그때 롯데쇼핑을 내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내가 투자한 가장 실패 사례가 롯데쇼핑이죠 2010년 전에 투자했는데 와 내가 진짜 확신을 가졌거든 이거는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땅하고 거기 또 재무제표를 다 분석해보니까 유니클로 주식도 있지 엄청나게 그 거기 뭐 또 미니스탑인가 세븐일레븐 주식도 있지 그래가지고 이거 자산가치에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이 밑으로 갈 수는 없다 야 근데 거기서부터 30% 더 빠지더만 실제로 내가 유통 이거 있잖아 아 쉽지 않다 되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딱 저점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업의 속성과 특성이 자기한테 맞는가 저한테요? 맞아요 정프로님한테는 잘 안 맞는 기업 같아요 그래 정프로 일단 좀 무겁고 정프로는 기본적으로 주고 호텔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장을 좋아하고 모텔 좋아하잖아 무슨 또 그런 왜 야 놀자고 좋아하냐 야 놀자고 그래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갓증 값이면 모텔이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한 호텔 뭐 어쨌든 좀 이름 있는 호텔은 한 15만원 이렇게 줘야 가잖아요 근데 15만원에 정말 이 모텔급으로 가면 와 거기 뭐 15만원 주고 모텔을 가? 아니 그런 데도 있어요 요즘에 있는데 아 그런 데 가면 뭐가 다른다고 15만원에 아 그런 데 가면 막 저 야외 풀장 있고 방에 테라스에 막 그리고 막 아 거기 뭐 신세계입니다 완전히 예 거기 한번 가보시면 호텔 못 가요 그때부터는 야외 풀장은 아니게 자쿠지 정도겠지 자쿠지 자쿠지는 뭐예요? 아니 버블버블 막 올라오고 아 예 두 명 정도 들어가는 거 아 그게 큰 욕조? 어 노노노노 진짜 수영한다고? 거의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두 번 하면 퍽 걸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거기 뭐 아니 오늘 어쨌든 내일 토요일이지? 네 내일 호텔신라 가서 잔다니까 내가 아 주무세요? 예약했어 가서 좀 많이 좀 쓰고 오세요 티켓 만기가 돼서 좀 돈 좀 쓰고 와요 호텔신라에 뭐 사서는 뭐 음식도 먹고 해야지 네 망고 빙수 드시고 자 우리 정프로의 호텔신라 신라호텔 야 예전에 진짜 신라호텔 신라호텔 한번 가보면 갔다 왔다는 얘기 막 하고 그거 자체가 잘하네요 그럼 야 신라호텔 요새 그 젊은 분들이 그런 거 작년 연말에 혹시 기억나서 SNS에서 인스타 이용해가지고 호텔신라 케이크 있잖아요 그게 한 20만 원 하거든요 케이크? 케이크 연말 송별회 할 때 인증상 찍는 게 더 유행이었어요 호텔신라 케이크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주문해도 뭐 사실 예약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호텔신라 있잖아 그 예를 들면 그 일본 동경에 있는 호텔 있잖아 똑같이 생겼어 갑자기 또 아니 진짜 그게 전형적인 일본식 호텔 아니 또 친일 프레임을 씌워요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그때는 그거 지을 때는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왔 때야 그렇겠죠 거의 100% 일본 관광객들이 올 때거든 근데 진짜로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그 호텔에 가서 뭘 한 게 이렇게 자랑이 되고 그걸 막 어디 SNS에 올리는 게 이제 돼야 사실 호텔 옆이 될 텐데 반얀트리 같은 데 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거기는 여성분들이 거기 수영장 같은 데서 놓은 거 이런 거를 막 엄청 올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반얀트리가 원래 그게 16층짜리거든 반얀트리 호텔이 원래는 타워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제 6.25 참전국 16개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관광객을 지은 거야 원래 타워 호텔이 호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타워 호텔이 뭘로 유명했냐면 타워 호텔 캬바레가 엄청 유명했어요 아 캬바레 전문가이시군요 그걸 이제 줄임말로 타카하라고 그러고 거기 잘 알고 있는 웨이투도 있으시죠 아니 나는 가본 적은 없어 강북에는 타워 호텔 캬바레 강남에는 삼정호텔 캬바레 저쪽 강동으로 가면 강동인가 어쨌든 동쪽으로 가면 경남호텔 캬바레 이게 3대 캬바레였어 자 우리 목격자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니까 어디 뭐 강호동이었나요 세욱강이었나요 웨이투도 아이가 안 가봤다니까 얘기 들은 거야 박세리 박세리 되게 쓴 거니까 자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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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실란은 제가 그러면 중국 때문에 한번 살짝 올라올 때쯤 한번 네 아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저도 뭐 김프로님도 업을 분석한 거니까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좀 비즈니스 구조잖아요 그걸 깰 수 있는 뭐가 나오면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건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면 좀 장기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딩이 낫지 않나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어쨌든 이제 중국이 언젠간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린다 네 그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도 단체 관광객이 와야 돼 네 와야 되는데 단체 관광객 요즘에 중국 사람들도 개별 관광 가고 오면 이런 데 안 간다고 안 올 잘 가지 안 올 잘 근데 호텔실라가 작년에 그렇게 안 됐는데도 흑자를 좀 그래도 좀 냈던 이유가 따위공들이 많이 왔어요 신혜에 많이 왔는데 그마저도 좀 예전에 왕홍인가요?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그 사람들은 세금 탈루 문제 때문에 이제 한 방 한 대 맞았죠 네 네 그래서 따위공들이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년트리 수영장은 가족들끼리 가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년트리 수영장은 가족들끼리 가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정프로 종목에 이렇게 큰 종목 전통산업이 나오니까 별로 흥이 안 난다 아 그렇습니까? 가벼운 걸 심장이 뛰는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종목을 발굴했는데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다 알려진 종목 염승아님 저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참 아까 약간 저희가 잘못된 정보 드렸는데 하워드막스는 오늘 저녁 아 오늘 저녁에 아 참 제가 말씀해 오늘 저녁에 백브리핑 컴퍼니 백브리핑인가 백브리핑 시간에 그걸 틀어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아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다음 주에선 잠시 후 거리를 괜찮다